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어제는 1월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터 트랙의 설립자인 제시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파스립 모멘텀, 올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요. 내년도, 즉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근거는 역사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로요. 20% S&P500 지수가 올랐을 때는요. 그 다음 연도 제니어리 1월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미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오늘 주식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왠지 찬물을 끼어는 발언 같기도 한데 과연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는 S&P500 지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S&P500 지수가 어제 미국 시간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부터 봤을 때 28%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보다 S&P500 지수가 올해 연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올랐어요. 68회 신곡과 경신이 이거는 처음 보는 숫자인데요. 지금 레베카 라베라는 설립자가 얘기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을 읽는데 로미오만 읽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어떻냐면요. 1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반기에 하락했을 때, 전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든 말든 전년도 하반기에 하락했을 때는 1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14.73%가 올라갔고 세계 G20에서 6등을 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기에는 20개국 중에 18위로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한국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 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직전에 하반기에 하락했을 때는 지금 더 강하게,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지금 1월 효과가 나타나서 전문가들 얘기가 코스닥은 한 2% 이상, 1월 달에 그다음에 코스피는 6%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지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시키 라베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미국은 맞아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종료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직전에 하반기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1월 효과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시장, 우리 증시는 내년에 1월에 1월 효과를 잔뜩 맛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 이야기로 바로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반도체 주식이 3년 동안 호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월가 셀럽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에버쿠어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 주식에 대해서 향후 10month, 10개월 동안 상승 여력이 있고요. 또 New Record High,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도이체방크도 만나보시죠. 고객 수환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네요. 이 반도체 칩 부문은요, 클라우드, 5G, 그리고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차 등의 트렌드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부문이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와 JP모건도 반도체 주 내년 상승 랠리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럼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반도체 이야기인데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 우리 지수가 어쨌든 이런 효과가 더 뭔가 부스터를 받지 않을까요? 모간 스탠드에서 윈터 이스 카밍 했는데 다가오고 있는 겨울이 춥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롱패딩 안 입고 그냥 쇼패딩만 입어도 좋은 겨울이 왔는데 이게 디램의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PC의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버형, 모바일형 이런 것들이 고부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으면서 앞으로 2, 3년은 더 지금 이 호황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가 이렇게 전기 호황이 되면 투자들 많이 했는데 증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사실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이, 신규 반도체 공장이 30개 정도가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가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반도체 호황은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가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특히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반도체 수요처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주식은 반도체 관련 주식은 2022년만 본다면 그러니까 2023년도 상반기까지도 굉장히 좋을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좀 23년도 얘기를 하면 2023년도 말이면 전 세계에 신규 반도체 공장이 30개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금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분명히 있을 것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보신다면 작전이 여러분들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업황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 분위기는 또 확실히 온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우의 구성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고 우량하지만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 다우의 개들 덕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10가지 종목들은 내년도에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CNBC 프로의 분석이었는데요. 먼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5.08%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건 화학 업체인 다우케미칼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시면 3.6%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머크.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월가 애널리스트 가운데 62%에게 매수 의견을 얻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목록에는 코카콜라바 인텔 등이 10위권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이어가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다우 덕스, 다우의 개들 내년에는 좋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1991년도에 마이클 히긴스라는 사람이 첵슨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팅 더 다우 그래서 그 안에 나왔는데 이거 전략을 잘 이해해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우의 개 전략. 이게 뭐냐 하면 10개 종목, 그러니까 30개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 좋은 종목 10개를 1년 내내 이것을 보유하고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홀딩하고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개 종목에 동일 금액을 누리는 게 여기에 굉장히 방점이 찍히는 데고요. 특이한 전략이네요. 또 스몰 덕 전략도 있어요. 5개만 하려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고배당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지수 대비해서 변동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로 가면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런 통계가 지수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서 연말에 마지막 거래일에 파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그리고 10개 종목 동일 금액. 굉장히 좋죠. 그 대신 여러분들 또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장기 투자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 그래서 5개로부터 작은 개 전략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한국에도 적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보실 만한 전략. 다우의 개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최형 후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 또 좋은 마지막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오늘 어저께 그런데 배당주 많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아, 저요? 저는 그냥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등 해서 마무리하는 방송 내일 모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